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사로니카 선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드의 후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서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디모드의 전설을 마쳤습니다. 디모드의 후설은 바울서신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에 서신을 보냈지만 이제 이 디모드의 후설을 기록한 이후에는 기록에 흔적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디모드의 전설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드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나 디모드의 후설은 에베소 교회의 전도자인 디모드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디모드에게 보내는데 보내는 서신의 의도가 달라요. 디모드의 전설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라 이렇게 보낸 거라면 후설은 전도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드의 후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 딱 하나만 달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차이 그것만 달라요. 그 외에는 다른 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성애도 동물독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동물의 왕국 보다가 감동받은 게 있었다니까요. 그 언론 말이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죽이려고 했냐. 자기 새끼가 아니야. 다른 암논의 새끼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고 그 암논에게 자기 새끼를 낳게 하려고 그 새끼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새끼가 다리를 물더니 물에다 익사시키려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룩말 엄마가 엄이죠. 계속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어떻게든 새끼를 살려보려고. 이 엄마가 이 새끼를 살려보려고. 그러더니 결국은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덤비는 거래요.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순놈한테 가서 막 팍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새끼를 구하려고요. 결국은 새끼를 구합니다. 그 모성화 대단하잖아요. 사람 중에서 새끼를 그렇게 안 키우는 그렇게 안 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훨씬 나아요. 그럼 과연 동물인가 보다 낫단 말이냐. 아닙니다. 인간에게만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이 대단한 무보성애를 해도 절대로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 차이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인간은 그렇게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또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면서 인간의 삶도 같이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리허파우스의 안경을 также 아타까워 그 человеку 사단의 교묘한 메시지에 인간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네 스스로 인생의 운명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너에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날부터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룬 사람도 있고 뭔가 대단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성공을 했던 돈을 많이 벌었던 출세를 했던 아무 상관없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신기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하려고 뛰는데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날부터 인간의 삶은 계속 문제가 오는 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이후부터 쭉 보면 인간관계 문제가 올 것이다. 경제 문제를 계속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실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시달릴 것이다. 딱 맞죠. 늘 관계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도 제일 특이하게 표현한 건 뭐냐 가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시적 표현으로는 출산의 고통이니 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만 가정의 문제가 계속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까? 어디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죠 이 사람은? 사실은 의외로 충격적이게도 가정입니다. 모든 사람의 아픔은요 가장 행복해 가정에서 상처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은 부모로부터 또 나와 함께 자란 성자로부터 상처를 거기서 다 받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할 텐데 그 경제는 늘 너에게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이렇게 벌어도 늘 부족해. 내가 월급 한 500만 되면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부족하다고 그래. 내 월급 천만 원만 되면 그 사람 만나면 부족하다고 그래요. 몇 억씩 버는 사람 만나보세요. 부족하다고 합니다. 은행비도 많고 어디 뭐 거래처 줄 것도 많고 없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월급 받으려고 사장 만나러 가면 사장이 하는 얘기가 돈 없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없냐고. 사실 봐보세요. 없습니다. 빚이 많아요. 신기하죠. 인간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늘 부족하다니까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다 이러잖아요. 내 미래에 망하면 못하지 미래에 잘못된 못하지 결국 미래에 있는 두려움 속에 인간은 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저는요. 이게 성경 기록이 기가 막히다 라고 저는 볼 때마다 충격받는 거예요. 이거 어쩜 이렇게 정확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구원자라고 하는데 왜 구원자냐? 세상에 그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예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 아무 문제 안 돼요. 경제 문제요? 아무 상관없어요. 미래 문제요?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복음을 아는데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그 경제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거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가난함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을 보세요. 그들은 가난하기도 했고 질병에 걸리기도 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 바뀐다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가난이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은 인간관계 복잡했어요. 형들은 그렇게 그를 미워했고요. 또 그를 죽이려고 또 했고요. 그리고 보디바레 아내는 그를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보냈고요. 관계 복잡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요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보는 눈이 바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финансовое 우리는 경제가 넉넉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죠? 넉넉하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가 넉넉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넉넉한 적이 없을 겁니다. 경제는 넉넉할 수가 없어요. 늘 결핍 상태로 다가와요. 여러분 한번 돈이 많이 생긴 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많던가요? 그거 한 달이 못 가서 없어서요. 신기하게 돈은요. 계속 마치 이렇게 무슨 물처럼 돌았다 나갔다 썰물 민물같이 돌았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평생 살면서 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시달릴 겁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넉넉하면 넉넉한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넉넉함도 잠시고 가라는 것도 잠시예요. 언약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요. 이건 모르면 계속 평생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요. 걱정이 됩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뀝니까? 미래가 바뀝니까? 그럴 것 같으면 미래를 다 사람들이 바꾸고 살게요? 걱정 하나만 하나예요. 어차피 내가 걱정한다고 바뀔 것도 아닌데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는 미리 걱정했어요. 젊은 사람들 아이들 안 낳잖아요. 왜 안 낳는지 아세요? 아이안을 어떻게 잘 키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한 말 있어요. 아이들은 다 지먹을 거 타고 난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잘 키운다고 그 사람 잘 키우는 거 봤어요? 그게 잘 키운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좀 속된 말로 싸가지 높게 만들지. 그러면 대가족 인 사람들 그 아이들 이상해집니까? 우리의 모든 여정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버리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늘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모르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괴로워요. 진짜 복음을 알면 없어도 행복해요. 이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르고 있는 게 뭐냐 받은 축복을 몰라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나는 받은 게 없다고 그래요. 맨날 복 없는 여자니 복 없는 남자니 이런 얘기만 해요. 내가 действительно 날리 евангелие 뭐가 복입니까? 돈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가 많이 있어야 복이 아니 되니까요. 돈 많은 게 복이라면 돈 많은 사람 가보세요. 그 사람 삶이 어떻게 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빚이 많다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그 돈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돈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은 절대 적인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참 행복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를 내게 죽여 너라.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면 내 가슴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기분 좋은 얘기를 들어야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는 것이 내 인생 생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영혼이 함께하는 축복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축복 뭐가 있겠습니까? 받을 축복 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의 축복 힘이 받은 축복 아는 사람 가는 현장 마다 무너진 사람 절망 하는 사람 살려낼 수 있는 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쳤어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오잖아요. 그건 사실 신앙 생활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서 위로받으러 오는 진짜 불행한 신앙 이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축복을 발견하고 받을 축복을 향해서 가는 그야말로 용사와 같은 것들 사람 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패잔병 처럼 지쳐서 오는 게 아니고 살리는 용사 처럼 살아가는 거라 니까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축복을 확인하고 또 세상을 살릴 힘을 얻는 귀한 날이 되길 죄롬 축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또 내가 너무 피곤한데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러고 오지 마세요. 현장에서 응답받은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간다. 이러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이렇게 응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딱 또 미션을 주시면 또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향해 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날이 되길 죄롬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합시다. 아멘 지쳐있는 모습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승리의 비밀을 붙잡고 나가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사실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 한들 내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저희 이름이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걸 상실하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출애국의 사장 10절에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능력이 안 되니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뭐 나이도 나이도 많다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지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국의 사장 11절로 12절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힘을 얻어가지고 어 알았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출애국의 6장 12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입이 둔한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6장 30절에서 똑같은 얘기해요. 내 입이 둔한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계속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요. 바로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출애국의 7장 1절의 얘기에요. 너는 바로가 볼 때 신처럼 느낄 만큼 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진 분이 함께하면 불신작업일 땐 여러분이 신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모세를 말하기 너는 내가 너를 능력을 줘서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못한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를 상실하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모세를 닮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신처럼 만들어주겠다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러고 있습니까? 또 바란광야 바데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명기 13장 33절 이에요. 열두 명의 정탄군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한거죠. 그때 돌아온 정탄군 열 명이 하는 보고 이에요. 뭐라고 보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필임의 후손 안악 자손 거인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요. 영적으로 이렇게 영안이 어두우면 자기를 메뚜기 처럼 자기를 피해한다 니까요. 자신이 보기 그것은 невозможно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나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을 смотреть 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와 할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난의 백성이 밥처럼 보입니까? 내가 메뚜기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나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나의 착각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세상을 너는 밥처럼 여길 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Бог говорит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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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를 보세요. 11기상 19장 4절에 갈매산에서 850명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지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 한마디도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자살하겠다고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줬던 창세기 삼장 네가 스스로 내 인생의 운명이 되요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안 빠져나가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눈동자 처럼 너를 지키리라.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믿으시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으면 여기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인격 갖춘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기서 다 눈감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완벽한 인격 을 가졌다는 사람을 손들려고 하면 정신문제가 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 부족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그 외에는 다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럼 지구상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자기를 가장 잘 발견한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와요. 그게 요셉 입니다. 요셉 요셉 은 창식의 45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형들이 요셉 을 미워가지고 노예로 판건데 그걸 요셉 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대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형들이 돈 받고 판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건일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거 놓치니까 갈등을 하는 거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렙은 어떻습니까? 여우사 14장 11절로 12절이에요. 그때 갈렙 나이가 85세예요. 우리 김용혜 권사님이 지금 80 몇 세시죠? 5세. 갈렙하고 같은 나이시요. 우리 김용혜 권사님 갈렙과 같은 나이셔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여 갈렙이 앉아계신데 근데 이 갈렙이 85세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난 마지막 정복을 놓고 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었을 때 그때가 40세거든요. 40대나 지금이나 난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80세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나는 그때처럼 지금도 난 싸울 수 있다 그러면서 여우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오늘 정복하러 가겠나 이다. 85세 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너무 잘 본 거예요. 이게 허망한 착각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갈렙이 그 산을 정복합니다. 이걸 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이 은약을 확인하는 날이 되길 주의하며 추천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세요. 그 다니엘 새 친구를 이제 풀묻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아니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게 전도자의 자부심이요 긍지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전도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죽었다고 했지만 죽은 겁니까?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우린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정말 자기를 잘 본 사람이에요.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되었다는 얘기는 바울이 자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데리고 다닌 제자들만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데리고 다닌 사도는 12명 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가른 유다는 실패했고요. 나머지 11명이 실제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딱 11명 밖에 없어요. 유다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한 몇십년 후에 바울이 나타났으니까 바울은 바울은 뭐라고 자기를 정의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세아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1장 4 이렇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 하기 위하여 자기 몸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다. 얘기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믿도록 택하여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스 2장 8절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해 이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 믿음도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택했고 나를 불러주실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스 1장 4절 5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다. 이게 나의 정체성 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세전에 이미 예정했고 택했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를 영안을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날이 되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가는 그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안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오네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번째는 디모드의 후서 1장 1절입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라고 하는데 생명의 약속을 놓고 나를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약속을 놓고 나를 불렀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놓고 나를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이게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의 축복을 놓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티모데이에게 편지를 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생명의 약속대로 부른받은 이유를 알고 나서 찾은 게 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티모데이 이 말이 뭔 말이죠? 생명의 약속대로 이제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로 내 아들을 낳았다 합시다. 육신로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영적으로는 사실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10편, 51편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미 죄인이었다고 우린 죄악중에 잉태되었고 죄악중에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두 번 낳아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낳아야 돼요.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또 현장에서 복음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적적인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이 할 때 그 아들은 낳기만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낳고 양육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께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영적으로 태어난 다음엔 잉태하고 출산한 다음엔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넘치도록 만드는 거죠. 영국적인 사생활을 만들면 안 돼요. 출산만 해놓고 양육을 안 해버리면 큰일 나요.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넘치도록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절대 제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녀를 자녀를 출산하면 하루에 밥을 몇 번 줘요? 젖을 젖을 몇 번 줘요? 나면 한 번 줘요? 아침에 한 번 주고 저녁에 세 번 주나요? 세 번 주요? 제가 알기로 아기 태어나면 수시로 줘요. 수시로 아기가 찡찡 걸으면 또 전물리고 그 안 자랍니다. 영정양육은 굉장히 집중 해주셔야 돼요. 바울이 디모델을 그렇게 집중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발로 쭉 밀어놓습니까? 넌 아프라고? 밤에 아무리 피곤해도 부모는 깨서 옆에서 간호하고 막 그럽니다.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깨어있어요. 계속 그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양육을 너는 울어라. 난 잔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래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출산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원래 한 달에 한 번만 간다 이러고 갑니까? 가서 양육하고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내 자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티모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양육 안 해놓고 사랑하는 티모데야 티모데야 들을 때 짜증나요. 관심 안 가졌다가 말만 사랑하는 아들 이러면 되겠습니까? 양육을 한 거 거기서 서로 교감이 오는 거예요. 영적 교감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요. 오늘 우리 성도인들도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보고 237개 나라 살리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 사도인은 9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데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요. 1호 베드로 2장 9절 9절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자미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 이는 너희로 어둠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옥과의 운명이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삶의 이유여 축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도록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죠. 이것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여러 시스템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OMC라는 것도 세웠잖아요. 300명 가까이 우리 랩런들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거의 9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장학금을 줬습니다. 정말 이건 굉장한 응답이죠. 이건 굉장한 응답이죠. 그리고 앞으로 많은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랩돌 랩돌 한국 랩돌 랩돌 또 서울에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는 일이고 절대적인 소원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전세계 청소년들을 다 모이는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2만 4천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왜 이 모임을 하려고 합니까? 바울이 티모델에게 줬던 이 은약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은약을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누리면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는 축복의 날이 되기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받은 축복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삼칠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날 받아와 인도받게 하옵시고 티모델 같은 아들을 영적인 자녀를 낳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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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아멘